살아갈 소망을 얻기 위해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과거 TV에서 신년 특집으로 한국인 성공을 말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상실험을 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노숙자 한 분을 실험을 제안합니다. 이 노숙자분을 깨끗이 일단 목욕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장군복을 입혔어요. 투스타를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몰래카마니라가 쫓아갑니다. 먼저 광화문에 나갔습니다. 갑자기 어린이들이 몰려옵니다. 사진 찍자고, 사진을 찍습니다. 호텔에 갔습니다. 호텔 서빙하는 사람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자리를 잘 배를 합니다. 이번에는 길거리에 그냥 쓰러졌어요. 1분이 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조를 요청하고 큰일 났다고 하면서 부축하고 합니다. 이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왔습니다. 똑같이 광화문에 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관심이 없어요. 똑같은 호텔에 갔는데 정문에서 진입을 막습니다. 똑같이 쓰러졌는데 10분 일하도록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실험을 한 다음에 이 노숙자분이 깨달은 거예요. 이 정신의 문제구나. 사람이 되는 게 정신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삶의 태도의 문제고 또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의 문제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그냥 있으면 낙심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스펙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외모를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 환경을 돌아보세요. 그냥 내 자신이 낙담하려면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잉여인간인가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인가 어떤 어른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갑자기 집사님이 그 뒤에 노안이 왔대요. 체력 하나 자신 있었는데 이분이 작년에 말도 못할 낙심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중에서 힘든 병 판정받으니까 완전히 풀이 확 죽어버려요. 한 자매가 어렵게 형제 만났는데 이제 이영기 배우 작가인데 안 맞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다운돼 버려요. 직장 고시 뭐 하나하나 낙망시킬 것 따지면 우리는요 일주일 동안 진짜 살아갈 진짜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고린도 전세도 있지만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분명히 너무 힘든 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존버 년처럼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이 감당 못해가지고 생명을 끊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은 그 정도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선에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환란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뭘 주시냐면 부활신앙을 주세요.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웬만한 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충분히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부활신앙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왜냐 세상이 눈에 다 보이거든요. 세상에 당장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될 거 갖고 싶을 거 누릴 거 월급 배우자 여러 가지 이것저것.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댔어요. 양자택일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중에 너무 큰 환란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부활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무슨 연웅 얘기처럼 천국에 옮겨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네가 죽을 때쯤 네가 일가친척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받도록 건면해라. 이 정도 해석하면 맞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죽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생각을 안 하면 다 결국 허무와 고통 속에 맞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신상이 인기를 끄나. 확실히 물건 하나를 쓰더라도요. 새 거 쓰면 참 좋아요. 그런데 새 거를 쓰면 또 거기에서 더 나은 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필리핀에서 이멜다라는 여사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구두를 3천 킬로를 샀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3천 킬로를. 이 색 이쁜 걸 샀는데 저 핑크색이 또 끌리는 거예요. 또 다른 걸 보니까 저건 굽이 또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저거 보니까 겉 마무리가 잘 되는 거예요. 저거 보니까 조금 더 편한 거예요. 하나 둘 하다 보면요. 이멜다만 이멜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도 다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방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가방을 사죠. 가방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가방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차를 바꾸는 거죠. 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차를 안 바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영원한 것들은 항상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요. 재미있는 교회였어요. 왜냐? 고린도 교회는 환경이요. 항구도시니까 돈이 몰리죠. 늘 배가 들어오니까 막 이상한 서양 문물 같은 게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번 배에서 이게 쏟아졌다. 이거 향신료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거기다가 올림픽이 열려요. 이스티미안 제전이 열려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건면한 다음에 막판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즐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TV에 보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대요. 홍대, 이태원, 강남의 최고 DJ들이 대결을 벌이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나는 클럽이 요즘 그렇게 변하는지 몰랐어요. 제 때는 안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변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클럽 얼마나 가봤겠습니까? 저 딱 세 번 갔어.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진짜 놀려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맹세합니다. 저는 놀려고 클럽을 간 게 아니에요. 제 고등학교 동창회를 클럽을 빌려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가 강남역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 한 두세 번인가 클럽을 빌려서 했어. 그때 이제 클럽, 제가 있을 때 클럽이 쌍두마차가 저기 월팝이라고 하나가 있었고 스튜디오 80하고 이게 양대 쌍도 맞췄어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저는 스튜디오 80이 좀 맞더라고요. 월팝은 너무 방방 뛰고 저는 좀 잔잔하고 흥겨운 거. 그런데요. 이 클럽에서 열심히 춤을 추고 애들이 교제를 하고 저는 뭐 춤추려고 간 게 아니니까 저는 이제 거기 나온 파인애플이랑 안주만 먹었어요. 안주를 다 먹으니까 이제 춤추고 들어오는 애들이 저한테 막 욕을 하면서 이거 우리 술은 어떻게 먹느냐 하면서 했는데 클럽 하면 재밌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막 사이키도 돌아가고 조금만 쳐도 내가 굉장히 본능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클럽에서 끝나고 나면요. 애들이 굉장히 허무해요. 그 허무함을 눈으로 봤어요. 하나의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허무하니까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클럽에 계속 가는 사람들이 왜 가는지 알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밌으니까. 또 하나는 허무하니까. 다른 데는요. 그 재미를 웬만하면 채워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32절을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당시 철학 중에 에피크로스와파, 쾌락주의와파들이 판쳤어요. 여러분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돈이 몰리고 쾌락이 넘치는 곳은요. 결국 쾌락주의로 가요. 그리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현재를 누리자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끝은 허무라니까요. 허무.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 랄프 바톤이요. 세계 명승지에 10개의 별장을 지어놓고 젊은 여인들과 여름, 겨울 여행을 다녔어요. 사람들은 부러워했죠. 그런데 60세 되던 날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나에게 마음의 평온을 갖다 준다면 내가 재산 반을 주겠다. 이 중에요 이거 추구해보고 저거 추구해보고 이것저거 추구해보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 허무에 굴복해요. 왜냐? 부활신앙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린 날마다 갈급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요즘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부활신앙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또 부활의 장소에 가야 돼요. 선교의 장소에 가야 되고요. 기도의 장소에 가야 되고 말씀의 장소에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얘기해 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그리고 요한복음의 그 여인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영원하게 목마르지 않은 것은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는 애들도 믿음이 있으면 아는데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얼마나 똑똑합니까? 기자가 와서 아인슈타인에게 질문을 했어요. 죽음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계적인 과학자가 한 답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모차르트의 음악을 못 듣는 게 아닐까요? 하고 웃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계적인 과학자. 여러분 영생의 삶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지금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생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부활신앙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부활신앙이 중요한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만남과 죄짓는 것과 선행과 이 모든 것은요. 결국 나중에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 받느냐? 죽을 때요. 심판대가 우리는 좀 틀려요. 심판대가 죽는 순간 쫙 갈라져요. 백보자 심판대가 하나 있어요. 좌측에. 우측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다 좌측에 백보자 심판대가 가요. 믿는 사람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가요. 심판대가 틀려요. 이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고. 우리는 거기서 평가를 받아요. 어떤 평가냐? 오늘 40절에 있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대요. 그리고 부활은 영혼체지만 또 우리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죽었다가 태어나면요. 여러분 몸이 멋있어질 거예요. 희망 가셨어요. 멋있으니까요. 형제들 다 정우성. 자매들 누구 좋을까? 또 말하면 공격당하니까. 어쨌든 형제는 정우성, 자매는 하여튼 멋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완전한 몸을 대신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우성같이 멋있어져도 얘가 원래 철수였다는 건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바뀌었는데 서로 못 알아보면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억울하잖아. 내가 철수인지 내가 영인지 다 바뀌어서 서로 못 알아보면 다 알아요. 옛날에 야 제가 저래서 저 행동을 했구나.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저런 선행을 했구나. 다 드러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래에 어떻게 평가받으면서 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 때도 선악이 살아있는 중에 심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웬만히 큰 범죄 같은 건 어쩌다가 드러나죠. 그렇잖아요. 사회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의 법이 완전합니까? 세상의 모든 법은요.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겨서 나온 게 세상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이거 국회에서 입법하고 통과되고 시행하는 데 최소 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법들은 5년 전에 어떤 현상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출애국 때 천막 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200만 갖다 보니까 주먹질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 누구 쓰리하는 사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의가 먼저입니까? 의가 먼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하고 밀받아서 딱 밀먹는데 바리새인들이 정교하잖아요. 안식일에 그 목적을 왜 먹어?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주인이 누구라고? 자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법은 지켜야 되는 거지만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 읽으면서 지금 감동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미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는 우리 요거는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성형하는 문제는 저는 막지 않아요.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한 편이세요. 그런데 꼭 기도하고 성형해요. 진짜 기도하고 성형해요. 어떤 사람은요. 해서 어려워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연예인이 자기 고백하대요. 자기가 라미네이터인가를 했대요. 이빨을 다 갈아가지고 했는데 예쁜데 이게 너무너무 신경치료할 때도 힘들고 또 10년 있으면 또 뺏다 껴야 되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기가 동영상에 내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좀 이 얘기를 하고 싶다.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옛날에 삐뚤빼뚤한 그 이빨로 돌아오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귀해서 저는 콧덜도 안 뽑아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내가 너무 진실한 얘기를 해요. 흰머리. 흰머리를 왜 뽑아. 이거 뽑으면 큰일 나. 하나님이 주신 건요. 나중에는 없어서 그것마저도 아쉬워. 그것마저도 아쉽다니까요. 나중에는요. 나중에 흰머리도 아쉽고 나중에 코털도 아쉽고 나중에 손톱도 아쉽고 나중에 위장도 아쉽고 그런 날이 와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미래는 평가받는 걸 생각하면서 행동하라고요. 또한 미래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자꾸 기도로 물어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다 평가해 주시고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물건의 가격이 마치 물이 수평을 이루듯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딱 결정돼. 어떤 가방이 다 그러면 이게 그 가치가 사람들의 원하는 니드와 그 본질하고 이게 정확히 일치를 해. 어떤 차다. 어떤 음료수다. 그래서 어떤 가게든요. 가격을 함부로 매기지 못해요. 이거는요. 가격은 물을 수평으로 맞히는 것처럼 딱 맞춰준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우리 기도 응답을 제일로 수평. 제일로 좋은 것들. 딱 맞춰줘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따라가다 보면요. 제일로 좋은 평가 받습니다. 제일로 좋은 평가 받아요.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분들에게 내 자신을 잘 보이고 싶고 예쁘게 하고 막 칼라렌즈 끼고 뭐 힐 신고 또 고상한 척 해도 사람이 1년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팀에서 한 1년 지났는데 저 사람은 진짜 도저히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간 지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가를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까? 미래는 언젠가 내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시금성은요.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낙심돼서 수동태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로 단번에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삶 어떻습니까? 요즘 좀 능동적이고 살만합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서 살아요? 마라나타만 부르고 있습니까? 나도 옛날에 마라나타를 굉장히 많이 불렀지. 마라나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1년 내내 설교는 낙심, 부활, 희망 사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고 공격만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지게 되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세상.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예전에 방송에서 알래스카에서 킹크랩 잡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킹크랩 마시죠? 그런데 비싸서 우리가 잘못 싸먹었는데 이 킹크랩이 너무 귀하니까 알래스카에 있는 어부들한테 킹크랩을 잡을 수 있는 기간에 1년에 3일을 준대. 세상에. 야 3일이면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떴다 하면 그 3일 동안 걷어두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3일 동안인데 한 번 낚시 망에다가 하면 그 망에 한 번 치여서 어떤 사람 죽기도 하는데 그 3일이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3일이 딱 되는 순간에 캐나다에서, 아니 미국에서 종을 쫙 울려요. 배에다가 딱 우편을 보내요. 끝! 거기서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손을 놔버리죠. 법이 엄격해가지고 거기서 뭐 더 이렇게 민지작 민지작 하다가는 큰일 나요. 그리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만전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그 3일은요. 이 사람들한테 너무 기다린 3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중에는요. 아우, 나는 늙었어. 여러분, 5년 전 사진 보세요. 너무 풋풋하죠? 너무 상큼하죠? 여러분, 5년 전. 내가 보니까 우리 개척하고 5년 동안 여러분, 많이 얼굴이 삭았어. 그런데, 아이고, 뭐, 전 거짓말을 못하니까. 저도 맞아요. 아우, 나 진짜 5년 전에 나 여기 식스팩 있었거든요. 나 조진현 형제 알죠? 옛날에 내가 우통사진 보여줬어. 그때 생활체육 막 여기 식스팩에 와, 지완 형제도 한 2년 전에는 완전 식스팩이에요. 지금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1년, 2년 지나면서 사람들은 노화돼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노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풋풋했을 때 이거하고 저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 충분히 깨어서 적적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왜 그렇게 부지런히 복음진 거였습니까? 내가 지금 뛰는 만큼 하늘나라에 엄청난 복이 임해야 한다는 거죠.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빨리빨리 환전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있는 걸로 빨리빨리 환전해 주고 1년에 웬만하면 선거 같은 거 시간 되면 그때그때 동참해 주고 나중에는 체력이 안 되네요. 체력이 안 된다니까요. 인도 들어갈 때 체력이 안 되고 네팔 들어갈 때 체력이 안 되고 전도할 때 체력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신 음식이나 하나님이 세상에 만든 놀이동산이나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죄가 아닌 거는 좀 마음껏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식도 좀 좋은 거 이거 좀 먹어보고 노는 것도 좀 가서 놀아보고 아주 죄 짓는 거 아니라면 그러면 그 안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불신자들마저도 좋다고 하는 데는 뭔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 주에 너무 어떤 대구에서 김밥천국 비슷한 거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신용불량하고 중국집 하면서 말아먹고 이거저거 다 말아먹었는데 지금 김밥천국 비슷한 거라고 월 5천만 원씩 팔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분식점에서 천원, 천오백 원 근데 이거 도저히 이건 여러분이 흉내낼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 안에 식재료를 정말로 신경을 쓰면서 천오백 원짜리 김밥 안에 들어가는 깻잎을 직접 기르는 거야. 야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거 여러분 여러분 김밥 얼마 남는다 거기다가 그 깻잎을 직접 길러 고추를 직접 길러 이분이니까 가능한 거지 이분이니까 그리고 또 대구니까 가능하지 서울에서 어디 밭에서 해봤자 두 장밖에 못거든 우리 아버지 앞마당에다 했다가 두 장하고 참새가 와서 쪼아먹고 없어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떤 가치가 나온다는 건요 그 안에 굉장한 노력이 있어요. 어떤 팀이 선교 열심히 한다는 건 그 안에 희생적인 리더가 있어요. 어떤 주방에서 음식이 맛있는 거 나오면요 거기에 대한 굉장히 희생이 있어 노력이 있어 적극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급적이면 말씀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식은요 어느 정도 가면 다 허무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는 편인데 많이 읽다 보니까 어느 날은 어떤 전문 분야는 좀 열심히 읽으니까 그쪽에 조금 머리가 튈 수 있잖아요. 읽다가 보면 허무해져. 이거 봐서 뭐하나 이거 다 죽을 지식인데 이거 언어 한두 개 해서 이 단어 한두 개 알아서 뭐하나 죽으면 끝인데 이런 생각을 들어요. 허무해질 때는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그러면 살아요. 모든 지식은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죄사함으로 삿개가 변화됐죠. 영생의 갈구 때문에 니구대모가 변화됐죠.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변화됐죠. 사마리아 여인 변화됐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은 당장 그 귀중한 물덩이를 던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진 거예요. 니구대모도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멋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변론을 하죠. 자기가 예수님을 변론해요. 예수님이 처형된 다음엔 아리마데 요셉하고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을 하죠. 여러분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는요. 내가 내용이 깨이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살아갈 희망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희망은요. 늘 목마라요. 욕심을 제한하지 않으면요. 우리 끝까지 이 욕심 절대 못 채웁니다. 내가 추구하는 거 나중에 얻어보세요. 그것보다 더 나은 거 보면요. 이게 별로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요. 어느 시점에서 내 욕심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니 내가 만 원짜리 음식이면 맛있다 그러면 여기 절제해야 돼요. 저거 2만 원짜리 저거 3만 원짜리 저거 콘라드 이러다 보면 끝이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차다 그러면 거기서 마무리해야 돼요. 근데요. 인간이요. 나중에 욕심이 계속 가다면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가 마음속에 부활을 기억하면 내 영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평가받을 거 앞으로 몇 년 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한 평가를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따라서 살아갈 소망을 얻기 위해서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좀 변화시켜주시고 깨워주시고 인도해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